아주 먼 옛날 사악한 마녀가 살고 있었어요. 사악한 마녀는 엄청나게 많은 로봇스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도둑 아련은 마녀의 로봇스를 몰래 훔치기로 결정해요. 마녀의 로봇스를 훔쳐서 로봇럭스 스킨을 예쁘게 꾸며야지! 얼른 가야겠다! 그렇게 아련은 마녀의 집에 몰래 잠입하게 됩니다. 우와, 여기가 마녀의 집? 생각보다 뭐 별거 없네? 일단은 위로 올라가보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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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어디에 로봇스가 있을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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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니, 저, 저군! 아련은 그곳에서 엄청나게 거대한 항아리를 발견하게 돼요. 분명 저기 안에 로봇스가 가득 있을 거야! 하, 하, 그렇게 아련가 항아리에 손을 댄 그 순간? 감히 하찮은 인간 따위가 내 로봇스에 손을 대? 너에게 벌로 영원히 항아리에 갇히는 저주를 내려야겠다! 우야! 하, 아, 안 돼요 마녀님! 제발 그것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항아리에 갇힌 채로 오로지 도끼만을 이용해서 산을 오르거라! 그러면 내 친이 널 너그럽게 용서해줘서 항아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지! 하,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아련은 항아리에 갇힌 채로 도끼만을 이용해서 산을 오르게 되었답니다. 아려랑? 아, 좋았어! 아, 여기가 마녀님이 말한 그 선인가? 아, 여기를 이 도끼만을 이용해서 올라야 한다고 하는데 저 한번 가보자! 그, 요, 자! 요, 오케이! 아, 잠깐! 여러분 아래랑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하, 자! 이거 이렇게 천천히, 아, 천천히 돌려서 걸치고 아우、 아우, 이게 잘 안 돌아가네? 슉! 슉! 오, 제발! 실크!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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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슉! 슈우! 어어, 좋았어! 아, 이게 밸런스를 잘 맞춰서 가야 하는구나! 내가 항아리에 갇혀 본 건 처음이라서! 아우, 자! 으아... 하아! 어, 어, 여기 도착! 오, 야야야야야야! 잠깐만, 어디까지 올라가? 쫫 쫫 아, 아, 여기로! 어, 어떡하지? 여기 꼈다! 자, 여기 살짝 밀어내 살짝 밀어내야 할까? 살짝 땡겨서 그 다음에 잠깐만 이게 천천히 해야 돼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점프력을 생각을 해야 한다고 자 이거를 조금 여기로 하면 안되고 자 이거를 뒤로 살짝 까준 다음에 이게 안 잡혀? 자 여기로 오케이 아 여기가 난관이네 자 이게 이게 아유 몸이 시원장 몸 움직임이 아유 아유 오케이 여기 어떻게 할까 어 어떻게 할까 잠깐잠깐잠깐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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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뜬겨봐 오케이 호잇 자 호잇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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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어 호잇야 오케이 어 여기 오 좋았어 오 오 오 제발 오 오 오 오 야 여기 오 오 오 여기 잠깐만 이거 안 올라가 오 오 오 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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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어떻게 올라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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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오케이 자 나 항아리에서 나가야 한단 말이야 여기로 오케이 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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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로 제발 여기로 가게 해줘 오케이 여기로 오케이 여기 여기 어 안 올라가죠 잠깐만 요렇게 요로 오케이 어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자 요렇게 자 요렇게 이게 한 번에 올라가야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슉 이게 이게 왜 안 올라가죠 아 안 올라가죠 호 아 아 제발 기어 기어져 호 어 좋았어 잠깐만 어 안으로 들어가면 안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 요렇게 제발 오케이 어떻게 가야되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어 어 오케이 시작 어 어 좋았어 좋아 아 아 어 오케이 다시 한 번 좋은 텐션 유지해서 핫짜 핫짜 붙잡아 핫짜 붙잡아 핫핫짜 핫짜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야 엄마 야 엄마 너 그렇게 할래 자꾸 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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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하지마 제발 제발 포기하지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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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이런 이거는 어떻게 가라고만 눌러놓은 거야 어이 어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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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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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엄마 조금만 더 올라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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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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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진짜 진짜 아닌 것 같애 진 진짜 아닌 것 같애 진짜 진짜 아닌 것 같애 진짜 진짜 아닌 것 같애 진짜 아닌 것 같애 아 손가락에 치울 것 같애 아니야 할 수 있잖아 올라가 오케이 벨고 오케이 여기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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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고 자 여기 여기를 밟 나무 오르고 밟고 밟고 탁 잡고 여기까지 해서 여기까지 올라간 다음에 여기까지 올라간 다음에 여기까지 올라간 다음에 다음에는 다음에는 여기로 가는게 아니야 허 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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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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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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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다잖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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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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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한다 그냥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진짜 가보자 제발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아 그래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아 뭔데 아 뭔데 거기까지 갈 필요 없다고 뭔데 거기까지 안 가도 괜찮아 그냥 앞에 있는 앞에 있는 돌에만 가주면 된다고 한 칸씩 한 칸씩 올라가자 정성대로 가자 그냥 그래 정성루트 데려가 굳이 굳이굳이 그럴 필요 없어 그래 이럴 필요 없다고 난 뒤로 가는 시원한 따윈이 필요 없다고요 나는 그걸 즐기지 않는다고 인마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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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야 아 진짜 안 맞는다 진짜 진짜 너무 짜증난다 하하하하 하하 야 그래 하나씩만 올라가주면 돼 하나씩만 올라가주면 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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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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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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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올라가봐 그리고 그 다음에 아 자 아니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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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결국에는 올 거니까 여기까지만 가면 돼 아니 형님 마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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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되죠 잠깐만 진짜 어떻게 가야 돼 어 이이이야 자 자 어 설마 설마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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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제 여기만 넘어가면 돼 진짜 얼마 안 나왔다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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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올라가 여기 어떻게 올라가 잠깐만 왜 이러는 거지 진짜 자 왜 그러는 거지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자 여기로 오케이 가자 좀 잠깐 잠깐만 잠깐만 잠깐x4 아련은 그대로 산 맨 아래까지 떨어져 버렸답니다 아이고 어쩌냐 어? 어? 저 잠깐만 산에서 굴러 떨어지는 충격때문에 항아리가 깨져버린 것이였어요 우와아! 나는 이제 자유다! 자유야! 이제 나를 괴롭힌 마녀에게 복수하러 가야지 그 다음에 로봇3 좀 먹는거야 마녀 널 사탕대푸로 털어버리겠다 길길길길길길 어이! 마녀! 감히 나를 항아리에 가둬? 용서하지 않겠다! 으아아아! 아.... 너, 너는 아려! 아, 안돼에에에에에에에 그렇게 아려는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아리랑 구독좀하러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으로 돌아갈께요 모두들 안녕! 아리랑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장이 나오면은 좋은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